엄마 나 이거 사주면 안 돼? 유연이의 무난한 하루 안 들어가는데? 공항에 와 있어요. 저희 가족 여행 때문에 공항에 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유튜버가 된 느낌이에요. 엄청 창피하고 가족 여행에 가려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다 화장실 가고 없습니다. 그러면 좀 이따 도착해서 연락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 브이로그는 가족 시점으로 누나를 담아보려고 합니다. 오늘 착장은 누더기 착장이고요. 하나하나 꿰매주고 싶네요. 가자. 숙소 여기. 아 진짜 왜 이래. 진짜야. 여기로 가면 돼. 이쪽 쪽. 가면 돼. 숙소야. 몇 층이야? 엄마 뻥이야. 엄마 표정을 찍고 싶은데 야. 갑시다. 왜 표정 안 찍었어. 엄마도 토성권이 있잖아. 너무 아담하고 귀여운 여긴 일본스. 제가 아담하고 귀엽다고요? 감사합니다. 바보이 잘못 드신 것 같네. 동전지간 갖고 오라고 해서 동전지간 갖고 왔잖아. 아니 딱 동전 들어가는구만. 왜 그러는 거야. 대체 나 이해할 수가 없네. 10개 놓으면 끝나잖아. 아니야 더 들어가지.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아 참. 잠깐 이제 나가보려고 해요. 어머니는 쉬시라고 하고 저희는 이제 나가볼 생각입니다. 지하철을 이제 처음 타는데 굉장히 엄청 걱정이 돼요. 왜냐? 되게 어렵더라고요. 저희가 진짜 운 좋게 타고 왔는데 운 좋게 이번에도 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아! 누구야? 아 이제 끔인다. 저희가 방금 스티커 사진을 찍었어요. 이렇게 눈이 엄청 커지는 그런 스티커 사진입니다. 어 이걸로 하자. 어때? 좋아 좋아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제일 시원해 보이는 거. 여름이니까. 이게 너무 웃기거든요. 어 야 3, 2. 저 이걸로 가겠습니다. 야 너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?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빠르게 꾸며보겠습니다. 내가 너 예쁘게 만들어줄게. 제가 또 강아지니까. 아이라인은 또 그려줘야지. 나 강아지. 강아지 같은. 느낌으로. 너는 약간. 너도 강아지 닮았으니까. 강아지로. 그리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. 이거. 김스 패밀리. 나에게 쉐딩을 해주겠어. 장난? 오 야 너 잘 꾸몄다. 동생아 내가 넣어. 마스카라 좀 해줄게. 어디 갔어? 너무 예쁘다. 이거 진짜 킹받는다. 야 진짜 킹받는 거니 뭐야. 고마워. 하하하. 와. 네. 이겼다. 오. 아. 여기 펑크가 없는 게 아쉽다 범퍼야지다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잘 입장해야지 설마 진짜 돌아가야 되지 않겠지 진짜 돌아가야 되지 찍어 있어요 더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참을 걸어야 됩니다 왔습니다 우와 사람이 짱 많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생씨 상정도 진짜 예뻐 우와 진짜 귀엽다 펑크 우와 처음 보는 사람 되게 귀여운 게 많네요 근데 저는 피톡팬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 건 없을 것 같아요 귀엽네 우와 이거 담이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귀엽다 없는데? 좀 징그럽다 약간 귀여워 약간 스퀴시스퀴시해 빠세이 진짜 귀엽다 하지만 살 수 없어요 이런 게 너무 예쁘다 이거 나 이런 거 갖고 싶다 19,000원 왜 이렇게 괜찮은데? 왜 저래? 신데렐라 예쁘다 내 머리 왜 이래 근데? 신데렐라 기다리는 중 제가 사진을 엄청 못 찍는데요 너무 웃겨 이제 엄마한테 사진 맡길 거라고 뭐라고요? 엄마한테 사진 맡길 거라고 나 그래도 사진 나름 잘 찍지 않아? 슬프다 짠 예쁘다 뭐? 사진 아니었어? 못 나라라 울었었어? 응 악을 쓰고 울었어 아까는 나 혼냈잖아 엄청나게 악을 쓰고 울었어요 튀기고 타는 줄 알았는데 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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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이었어 전시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뭐지? 이 사람 누구지? 처음 뵙는 분이야 인자한 비속 신데렐라 어머니 신데렐라 어머니 어머니 맞아? 맞네 가현이 생각난다 헐 진짜 예뻐 헐 가현이 이렇게 살고 싶다고? 네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춤추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너무 귀여운 왕증맞은 저 왕관 그리고 인자한 미소 또 있어 저희는 지금 백절군주를 하러 왔어요 안녕 엄마가 무서운 걸 못 타서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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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그럼 즐기러 가볼게요 안녕 우산의 내 친구 굉장히 혼란스러운 공간이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지만 카레를 시켰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저희 약간 패런 맵에 와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됐고 너무 귀여워요 느끼함 먹어 runt 와 너무 귀여운데? 갑시다 저희는 이제 미녀와 야수를 보러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 울 내가 울 우리 엄마 지쳐있어 벌써 아이스크림 예쁜 아이스크림이 이래? 귀엽지? 가자 진짜 귀여워 엄마 보여주면 안돼? 아 귀엽다 이게 진짜 상일까요? 아니면 그림일까요? 아무리 봐도 그림인데 왜 웃어? 어 그래? 완전 그림인데?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95분 미치겠다 엄마 원래 공주였잖아 엄마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과정이 좀 의미심정한 비주엠 서로 사이가 좋아보여요 행복하세요 지금 가면 다미네 집이셨거든요 다미를 보자마자 사이가 알아보자 진짜 예쁘다 우와 쟤 개 아니야? 제 말하는 친구 제 말하는 친구 지금은 약 우리 몇 분째지? 거의 한 60분 됐나? 60분 된 거 같아 귀여워 강아지 같아 또 다른 입구 예쁘다 근데 놀이기구로 빨리 타고 싶은데 어디까지 여길까요? 우리 집에 이걸? 이걸? 응 그러면 안방 하나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? 네 그니까 이거 우리 옛날에 뭔가 이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았어? 가구가 진짜 살아있는 모든 게 움직이는 거 같아 자 움직여줘 귀여워 약간 우리 엄마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야 엄마 닮지 않았냐? 근무 태도가 영 불량이시네요 오 다 차 오 예쁘다 아 가구 있어 와 이거 뭐 자리장 탈전이야 뭐야? 아 진짜 예뻐 우와 문 닫혔다 아 진짜 bow 우와 으. 우아 아 묵し 묵 수 묵 уз 아 아 다른 am scan 아 오 수 dive mos 멘 멘 紫 멘 ograph 오 진짜 신기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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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오는데? 너 멀리 널 가만히 찍었지? 아 뺐어 줌을 뺐어 야 요거 이거 왔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진짜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같아 빨라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엄마 진짜 웃겨요 감사성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자마자 저희는 멋있어 말했었는데 엄마는 어 난 앉아서 좋아 괜찮아요 츄러스도 미키마우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왜 안 돼 왜 이럴까요 칼라 예뻐? 칼라 예뻐? 뭐가 있어 왜 뜨길래 유도 배울까 했거든 유도 배울까 했다고? 코카콜라 광고인가봐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놓고 코카콜라 인형의 야수 인형의 야수 잘못 걸렸으면 2시간 반 기다렸겠다고 여기를 한 번 1시간 반 기다렸다 근데 또 지금 보니까 1시간 20분이야 점 문장같아 우와 이래서 우와 롤러코스터 엄마는 못 타서 저희 둘만 이렇게 호딱 내려왔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퍼레이드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하는 것 같은데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어디 있을까요? 어디 갔지? 아 갔는데 분명 퍽 저기있다 지유 언니다 어디갔지요 저기있다 우와 지유 언니다 진짜 살아왔습니다 줄이 엄청 기라야 너 왜 저기있어? 언제 찍었어? 진짜 예쁜 파란색 전세가 다 파란색인데 전세가 다 파란색인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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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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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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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다 아까 사진 찍힌 것 같은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아 눈아파 어떻게 찍혀진가요? 아니지? 끝났다 끝났다 어떻게 나왔을까 어딨지? 와 동생 나 어딨어? 제 선물이 나 여기 왔다 아하핰 어머나 이거 사주면 안돼? 안들어 안들어 그냥 울려 울려 그냥 머리 작은 사람들만 조금 내려 잘어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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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네 갑시다 제가 피터팬을 진짜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피터팬을 타러 갈 예정입니다 너무 설레요 신난다 다와 좋아 와 나는 찍을 수가 없어서 못찍었습니다 응? 피터팬 그니까 피터팬 제 동심을 다 망쳐놓으셨어요 진짜 엄마가 막 뒤에서 그치? 아니였어? 그치? 무서워가지고 못살아 슬프다 여기는 스플래쉬 언저를 타러 왔는데 석양 너무 예뻐요 멋진다 다연이다 헉! 그리고 몽고야지가 있어요 다연이다 원래 저렇게 생겼을까요? 와 저희는 이제 곧 집에 갈 진짜 예쁘다 왜요? 가려고 합니다 저기 막 피노키오도 있고 피노키오 여긴데 네 근데 저희는 집에 갈거에요 이 팀을 다 이제 이 팀을 가야 사람들이 많이 부적거리지 않을까 곧 집에 갈겁니다 개다 개다 고맙습니다 이 팀은 кто가